오, 오, 물었어. 어떡해. 뭐가 움직였는데? 환장님. 오, 왔네. 뭐가 제대로 왔네. 어머, 어머, 언니. 잡으셨어? 어, 뭐가 왔어. 환장님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? 도망가지 않아요? 도망 안 가, 천천히 가면 돼. 팔이 힘만 빠져. 잡혔어, 잡혔어. 잡힌 것 같아, 나. 계시. 천천히. 계속 감아? 감어야긴. 잡아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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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, 안 돼. 어떡해, 이렇게. 아유, 저런, 저런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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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. 어떻게 나 또. 아유, 아유. 다시 올게요. 아유, 잡은 고기. 잡은 고기 놓쳤어. 잡은 고기 놓쳤어. 아유, 진짜. 아유, 아까. 아, 이게 걸렸어. 자기랑 나랑. 어. 걸렸어. 어. 이거 마야? 줄 얹히게 안켜야 돼. 아니 자기가 아니구나. 내거, 내거, 내거. 형님,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. 걸릴 줄 약간 둬야 돼. 네, 네. 이쪽으로 올 거야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. 이걸 놔야지. 왜냐면. 이쪽으로 오면 줄이 엉킨다니까. 같이.